좋게 만들지마 I'm hungry I'm hungry now 쌀풀어달라고요? 어? 무슨 썰을 풀어줌? 안 풀어줄 거야 나는 사라나 풀어줄까? 오늘 데스 잉맨치 하다가 준비 시간 마지막에 초 딱 한 발로 킹챙이라는 걸 잡았어요 개노재미지 레슬드릴려 하지마 사이퍼 찬치 세명 찬치 네명 찬치 지고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암 누 아 아 아 아 어? 어! 잠깐 발란트에 대해서 깨달아버렸다 아니 잠깐 발란트에 대해서 깨달아버렸는데요 님들아? 어 어떡해? 제거 완료 아니 잠깐 진짜야? 아니 진짜냐고 이거 아니 진짜야? 아니 잠깐 아니 잠깐 혼또? 혼또? 아니 혼또? 아! 잠깐 또한 어째서 난 이걸 이제 알아버린 거지 발란트에 대해서 깨달아버렸다 제가 깨달은 점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상대방 상대방 머릿속에 이긴 안다 내 사전이야 아 남았네 적차치 아니 진짜로 님들아 머릿속에 이긴다니까 맞지 어 눈 음.. 존나 흐리다 흐리 미친놈 미친놈 와.. 난 더 미친놈 아니 잠깐 아니 설마 진짜? 아니 진짜로 이거? 아니 혼또니? 아니 정말 깨달아버렸어 또 색다른 발로한테 경제에 대해서 깨달아버림 지금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 뭔지 알아요? 아날리스 포인트 젠차게 빌었어야지